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지금 가나다나 맘아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. 아 승리가 진짜 너무 빡세대요. 이 정도면 바닥까지도 모이시고 있었어요. 아 진짜 진짜. 어우 이제는 옷도 너무 무거워. 어깨를 처지게 만든다. 이 거듭만 6kg에요 6kg 내가 볼 때. 맞는 얘기야. 너무 무거워. 아 진짜 승리가 많아. 이거 얹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안요게 무대 아뇨. 진짜 이거 진짜 이래야 돼. 아 정말 1등 한 번 해보라 진짜. 진짜 한 번 해보자. 자 준비. 시작. 캐리어는 오늘도 공주로 쿠텐카. 즈드라 스브이체 신짜오 아바쿠타. 제가 잘 봐야 되 squats 못해. 아 진짜 말랐어요. 아 내가 잘 봐야 되 지금부터 대신. 으음. 잘 봐야 되 지금부터 대신. 으아아아아아아아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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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최스프레이어. 아카루가 어디 있어. 현장 씨. 우리 여팟아 진짜. 너 이럴 거 진짜. 저 여팟아. 이 형 옆 피디. 잘못 눌렀다고요. 네. 아 이거. 옳고. 잘못 눌렀다고요? 왜 밀어?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어 이거? 야 너 왜 속진이 형 왜 밀었어? 야 안 밀고 이런 얘기가 있냐? 아니 자기가 잘못 눌렀다잖아 아 진짜 진짜 승기야 한번 해보자 승기야 한번 해보자 황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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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요 누구 이승기 씨부터 시작 승기 요원은 10대5 골드홈 골드홈 미쳤어 순간 마다 니가 떠올라 조용히 욕심을 믿어 그 목소리로 가시죠! 이리와! 가자! 스테이크! 초곡으로 이렇게 초곡으로 가자 게리 씨부터 준비 시작! 게리 워은 오늘도 봉주르 구텐사 지금으로 이게 뭐가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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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쉬워 이 팀이 제일 웃겨 자 준비 시작 시작 눈구를 좋아하는 하하 요원은 버저비터로 역전 석.전술을 넣어 기분 좋게 승리한 후 동료들에게 유류 샤오장 사용률을 내줬다 눈구를 좋아하는 하하 요원은 버저비터로 역전 석.전술을 넣어 기본 좋게 승리한 후 동료들에게 유류 샤오장 사용률을 내줬다 공부를 좋아하는 하하 요원은 버저비스로 역전 성장축을 넣어 기분 좋게 승리하노. 기분 좋게 승리하노. 공유대회 유료 샤워장 타이밀을 내줬다. 공유대회 유료 샤워장 타이밀을 내줬다.